자 이번에는요 양손 16비트에다가 16분음표 베이스리듬 킥을 한번 넣어 볼게요. 1번요. 앞본이 쉽죠? 오른손 왼손과 발을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야겠습니다. 조금 빠르게 하면 2번요 3번 4번은 연소로 나오네요. 5번요 5번요 그 다음에 손을 얹어서 같이 연습을 해 보십시오. 7번요 8번 5번 나중에 더 속도는 많이 올려 보셔야 됩니다. 자 그 다음 9번요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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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